아니 그런처럼 오늘 왜 이렇게 저기 다 서 가지고 안 오시지?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아이 그것만 먹지 말고 여기 와 봐 막걸리 한 잔에 파전 오늘 같이 따뜻한 거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거지 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있냐? 근데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조금 이상해요 어디서 이리 오세요 좀 찌러라구니 니같으면 거기 가겠어 오빠 니가? 오빠 나 잠깐만 면회 좀 하면 안돼? 눈깔이 잘 안보여갖고 말도고 황익식다 눈깔이 좀 보여야 이렇게 마주치고 눈을 초점을 맞춰서 알았어요 이거 하고 들어갈게요 가요 이거 하라고 자 송갈래 방천 털집